아까 재수님 있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누가 여기 숨어 있을까 봐 나도 그래서 아 왜냐면 신중해야 돼 야 하동아 다 봤어 양쪽으로 공급하려고 그러는 거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장난 아니다 야 야 이 겁쟁이들아 붙어봐 이런 수도 많으면서 왜 다들 숨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어? 이 겁쟁이들 평생 겁쟁이로 살아라 겁쟁이들 비겁한 것들 연합을 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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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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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현이, 승현아. 승현이, 승현아. 승현아 침착해. 우리가 당한거야. 승현아 침착해. 이따 가, 이따 가서 얘기해. 승현아 우리가 당한거야 침착해. 승현이한테 얹어하는 모습. 내가 너무 아파서. 하야. 하야 어서 진행해야지 하야. 하야 나와봐. 네가 오랜만에 부른 극입니다. 우리 형 네네 오랜만이다. 아 어디 그렇게 계셨습니까? 아니야 뭐 그런 거 없어. 어허 정국이 널 먼저 부르네. 그렇다면 네가 먼저 가야 되잖아. 그렇다면 형님 먼저. 아니야 나는 네가 정국이 얘기 안 부르셨어. 형님 먼저. 아니야 그러고 싶잖아. 어서 와 들어와 이리 와. 형 같이 가야돼요. 그래 알았어. 그래 진지해졌어 갑자기. 형 같이 가야돼요. 왜 이렇게 진지해졌어. 가자. 어? 울려야 되죠. 형 사랑해요. 빨리 끝낼까 그냥. 진짜 나 그냥 아무 때도 싶네 애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좋아. 언제까지 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동원아 지금 들어와. 내가 막퇴. 야 뚫었어 뚫었어. 동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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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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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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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래 넓은 데로 나왔어. 야 동원아. 넓은 데로 나왔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동원아 빨리 잡았어. 동원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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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рай 데엄. 에. 야. 야. tofu. 우스 rounds. 와유. 요. 앙. 야. 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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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파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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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할 수 있는 ga 이dles happens 에이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1등 하시 엇 박수 opponent essa 어떻게 하는 건가 미스코리아 왕관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런닝맨을 즐겨보는 시청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서 아시안드림컵으로 축구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런닝맨 여러분들이 미션을 모두 해결하시면 저와 함께 태국에 가서 최고의 축구팬들과 함께 아시안드림컵에 참가하게 됩니다. 준비된다 능력자. 런닝맨. 아웃. 처음 하는 얘기나.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박지성 씨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정도였구나. 서태지 씨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고요. 3개월치로 선불러줘라. 나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완전 좋아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내신 데뷔 전문 K-에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최고기 화미골드다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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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